아아! 아아! 야! 대박인 경판! 임하로! 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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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자! 임하! 경판! 예아! 자 과연 임하입니다. 임하입니다. 임하! 자 과연 임하입니다. 임하입니다.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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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과!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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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어요! 아니 근데 할머니! 임하 괜찮으신지 한번 봐주세요. 봄씨! 아주 단단합니다. 아니! 지금 말이죠. 가장 연장자이신 리더 할머니께서 스무자! 거의 서랍장을 보신 거예요. 장갑을 너무 오래 쓰여서 다 헤어졌어요. 얼마나 쓰신 거예요 장갑을? 14년. 그러니까 14년 차셨으니까 65세부터 차신 거예요. 65세부터 이제 같이 한 장갑이에요. 아뇨! 우리 그 할머니들의 격파도 다 봤으니 손잡벌 되는 그렇죠. 우리 또 연예인분들도 우리 할 수 있을까요 할머니 근데? 격파! 연예인들도 한번 해보세요! 격파도 해보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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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할머니분들께서 우리 아들들이 다치지 말라고 또 일일이 장갑을 다치고 고맙습니다! 다들 이제 운동장갑인데 영욱씨만 골프장갑인가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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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렇게 격파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용씨가 여기 오면서도 좀 떨린다고 막 그랬거든요. 어떤 분이시죠? 그분이 봤으면 좋겠지요. 어떤 분인가요? 어떤 분의 응원을 받고 싶습니까? 유연상씨 응원. 너무 반전해요! 정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진짜에요? 진짜요? 저 친구 진심을 읽을 수가 있어요. 열심히! 좋습니다! 7장에 도전합니다. 양세영. 쪼뽀 쪼뽀! 2. 5. 3. 확장입니다! 6. 5. 6. 6. 6. 5. 6. 6. Toyota. 5. 오영호 몇 장? 8장, 7장이었습니다. 그냥 번거로우니까 그대로 할게요. 어떤 분이 남자던 모습 보셨으면 좋겠습니까? 요즘 예쁜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밋밋한 사람이 끌리더라고요. 아! 안영민 씨. 여우 오빠! 으쥐쥐! 으쥐쥐! 푸잉푸잉! 야! 이게 작은 일이야! 오케이 도전! 어! 좋아! 어! 좋아!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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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영웅 2번으로 5장 성공! 성공! 뽀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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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도영웅 씨 머리가 도머리지 할머니. 오! 여성 중에 해보고 싶다. 감연! 감연 씨!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0년 전에 열 장을 깼던. 아 정말로. 감연 간다! 하나! 아! 하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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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성 격파 여왕! 오! 오! 정말로. 정말로. 이 실물들 지금 계산해 주시겠어요? 그래서 어 살짝 걱정이 되는데요. 참아 참아 참아. 할머니께서. 참아 참아. 오! 여기 있는 것만 다. 5장. 네. 5장 좋습니다. 감면조전. 나 굉장히 마른 몸인데요 잠시만요 호흡하시고 충분히 호흡하시고 천천히 빠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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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스라